짱구들 안녕. 자 20번부터 하도록 할게. 자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. 그럼 우리 이렇게 쪼개겠지.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되어야 되지. 그럼 항상 얘를 그려서 x축 위로 뒤집어 올려주면 되지.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것은 y는 2x 마이너스인데 항상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지수 쪽에 0되는 게 기준이야 0콤마 그럼 얘가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은 항상 지나고요. 두번째 얘가 뭐니 점건선 y는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다 그린거지. 그치? 뭐 여기 뭐 1콤마 0을 지난다 정도 해도 되겠네. 1콤마 0을 지나잖아.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. 자 그래서 0콤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도 지난해.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. 그래서 그래프가 짠 이렇게 되는 거지. 됐니? 그런데 이제 우리 접어 올려줘야 되지. 절대값 씌워줘야 되지. 절대값 씌워주니까 여기 올라올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Y는 2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접어올려서 요렇게 해주면 완벽하게 얘가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지? 근데 Y는 K 상수함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되겠지 Y는 K가 그러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겠네 내신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네요 어렵진 않은 알겠지?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감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얘 볼게 2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2의 2분의 4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의 2분의 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얘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의 2분의 X를 T로 치환하면 항상 양수가 될것이고 음 자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자 이에 t-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-2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지 자 1위를 움직이는거지 1위를 움직이는거지 이런식으로 움직이겠지 그지 요런식으로 움직이겠지 그지 뭐 움직일텐데 단 t는 0보다 크니까 요런식으로 가겠지 그지 t는 0보다 크니까 요런식으로 가겠지 근데 이 함수가 x축보다 그지 얘가 y는 0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아 t축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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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부터 될 것 같은데 얘하고 얘는 되고 안되는거지 얘 되고 되는거지 그래서 요 최소값이 a-2가 0이거나 크면 되겠다 그래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볼까 자 5의 x의 제곱-2a 5의 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5의 x 제곱을 t로 치환한 순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t 제곱-2a t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t-a의 제곱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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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 플러스 9 첫째 a가 양수일 때 한번 볼까 a가 양수일 때 t는 양수고 a도 양수야 알겠니 자 어떻게 되니 뭐 요런식으로 뭐 요런식으로 되겠지 근데 이제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뭐 요런식으로 되겠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요런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니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란 말이야 알겠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거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제곱-9가 0보다 작네 a는 마이너스 3하고 3사인데 지금 뭐라고 정했니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두번째 a가 음수면 잘 보다시피 자 얘 양수야 얘 양수야 양수의 제곱 그치 자 양수의 제곱인데 어쨌든 a 제곱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치? 어쨌든 a 제곱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성립하지 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어서 양수의 제곱이고 어쨌든 얘 제곱은 얘 제곱보다 커 알겠니?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? 아하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지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일 때도 성립하겠지 됐니?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하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성립한단 말이야 0일 때도 성립한다고 알겠니? 음 그래서 답은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왜? 요 밑으로 다 되니까 얘 때문에 그래서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지? 자 22번 y는 ax 3제곱 플러스 2 뭐 쭉 돼가 있고 요렇게 돼 있대 만나도록 하는데 a가 0하고 1살 때가 있을 거고 a가 1보다 클 때가 있을 거야 근데 항상 지나는 점을 보자고 항상 지나는 점이 점검선도 점검선도 뭐니? 1이야 y는 1 점검선 점검선 y는 1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0 되는 거 마이너스 3,2 지 마이너스 3,2 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2 요정 된다고 얘를 항상 지난다고 마이너스 3,2 를 그러면 봐라 얘들아 얘가 점검선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?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만나겠니?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그치? 여기서 a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최대값은 요 지나갈 때고 그치? 얘가 맥시믄이 될 거고 최소값은 요리될 때 미니믄이 되겠지 됐니? 마이너스 1,4 지날 때 지날 때 a는 맥시믄 그 다음에 1,3 지날 때 a는 미니믄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? 자 그럼 대입하자 자 a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2 플러스 1이 4가 된대 됐니? 저게 다 대입하고 있어 마이너스 1,4를 지날 때 최대값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a 제곱 플러스 1은 4 그러면 a 제곱은 3 a는 당연히 루트 3이니 루트 3 또는 뭐 요렇게 하자 그 다음에 1,3을 지날 때 a의 4 플러스 1이 3일 때 a 네 제곱은 2 a 네 제곱은 2 뭐 a는 2의 4분의 1 일단 요정도로 해놨자 그럼 최대값이 뭐래? 최대값을 알파래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 모양이야 알파의 8제곱 8제곱 그러면 3의 4제곱 그 다음 베타의 8제곱 1,2,4 4,4야 4 4 그러면 3의 4제곱 81에서 4를 빼면 77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?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참 쉬운 문제 정말 쉬운 문제 자 얘와 만나는 점을 PQ래 근데 점 P와 Q의 X좌표의 B가 1대 1라면 당연히 우리는 몰아놔야 돼 당연히 a 2A라고 a,0 2A,0이라고 X좌표가 1대 2니까 큰 요 대입하건데 그냥 얘 넣으면 얘 3의 마이너스 A는 X좌표 넣으면 함수 값이 같으니까 K에 3의 A 무슨 말인지 알겠니? A 넣었을 때 얘랑 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2A 넣었을 때 얘랑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럼 얘는 2A를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얘 플러스 8은 요쪽에 2A 넣은 거랑 같으니까 K 곱하기 3의 얘 문제가 참 쉬운 내용인게 봐 3A제곱 곱해봐 1은 K 곱하기 3의 얘이지 그럼 3의 2A는 K분의 1이야 그럼 끝났어 마이너스 4 곱하기 K분의 1 곱하기 8은 얘가 K분의 1이니까 1이야 됐니? 그러면 마이너스 K분의 4는 마이너스 7이고 그치? K는 7분의 4가 되는 거지 뭐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근데 여기다 35를 곱하라잖아 1, 5, 5, 4, 20이 되는 거지 아주 쉬운 문제 그치? 응 자 24번 하도록 할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서 2 4 6 8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자 이런 조건에서 얘 범위에서 얘가 얘 2분의 1X제곱은 우리 알고 있잖아 나름 그치? 자 0,1을 지나고 요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알겠니? 일단은 대충 그려놓으면 요런 식으로 갈 거란 거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알겠지? 대충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저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거지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마이너스부터 나오니까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어떻게 되니? 요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원래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야 근데 여기까지 밖에 못 오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밖에 못 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그치? 그대로 나오니까 FX는 X지? 음... FX는 X가 되겠다 됐지? 자 이걸 재산 삼아서 얘가 뭔지 잘 봐라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잖아 원기가 쎄서 뚫고 나왔다 그랬지? 원점 배칭 기암수 알겠지? 원점 배칭 기암수 홀수 차수 그 다음에 원점 지나고 이런 특징들이 있지? 다항함수에서 자 그럼 그걸 가지고 그릴 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니? 얘들아 X는 이 대칭이지? 왜 그런지 잘 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F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돼 중요한 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야 이럴 때 둘이 더해서 나눈 거 알겠니? 둘이 더하면 그래서 얘가 없어져야 돼 둘이 더해서 나눈 거 이거 대칭을 이룬다고 했다고 근데 여기서야 뭐 그냥 저렇게 안 해도 보이지만 이 숫자를 바꿔버리면 애들이 당황한다고 그래서 더하면 4지 2로 나누면 X는 이 대칭이지 자 이걸 통해서 그린다는 거지 자 처음에는 원점 대칭으로 가는 거지 자 원점 대칭으로 가는 거야 원점 대칭으로 왔다 자 원점 대칭은 요걸로 칠할 거야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뭐야 X는 이 대칭이래 X는 이 대칭 됐니? X는 이 대칭이래 X는 이 대칭 됐니? X는 이 대칭 오호 요렇게 되는구나 다시 원점 대칭이 그려져야 되겠네 요 위에 두 개 있으니까 또 여기 밑에 두 개 있어야 되지 밑에 이렇게 됐니? 그 다음에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어야 되겠네 위에 위에 됐지? 그 다음에 또 뭐 대칭? 또 X는 이 대칭 해줘야 돼 위에 두 개 위에 하나하나 밑에 두 개 있으니까 요것도 두 개 있어야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이제 더 필요 없어 왜? 지금 얘랑 만나는 거 보는 거니까 그치?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돼서 교점 개수 한번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번 여섯 개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